믿음으로 만들어져야만 이 담장이 무너지지 않죠 네, 과연 이 가정의 담장은 얼마나 튼튼할지 네, 아래 소품 옆집 맵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이 맵사에게 아침 운동하는가 아침 빼와야 된다, 빼와야 된다 어째서 쌀유 주비 싼 도킬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으러 갔다 부시 왔는가, 이거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옆집에 관철이 매부라면 요 올토로 정상 죽어도 아침에 뱅뱅 돌고 와서 마지막에 뼈 올토로 후루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매복에서 이거 배워야 된다 따다다, 매복 어른디나, 내 왔는가, 믿음 하다 마신다 아, 누에 그럼 오구나, 식전이 없어야되니 야, 매분은 매분은 어째? 매분, 없어? 아, 저, 이틀 전에 비 빠져나간게 어제 관광물 소식이다 비 빠져나? 아이고, 어디가 붙었지 뭐, 붙었어, 붙었어 야, 어디, 여자한테 붙어, 무슨 일이야? 아, 뭐, 여자는 무슨 여자야 쓰마, 맞아, 이거 붙었단 말아, 맞아 맞아, 우리 난년 이제 맞아 있는다 이제 다시 맞아 놈어 야, 손 먹은 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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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됐다 하, 누에 그 소리를 고짓듣어, 슬꾸나구냐 맞았고 맹세는 개맥이야, 개맥세 그 고짓듣지마 개맥세? 야, 우리 난년 앞에서 맞아냐, 맞자, 번지지마 대비치라 아, 저 누에 헬렐레해서 귓도 넓은게 아, 저 내각시나 좀 헬렐레해서 귓도 넓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야, 아야 저 가다없이 털썩거리고 오는게 이 옆집 내부하여 개화는 뭐 누이 꿀쏙지마 하는 행여 이런게 옳구나 이거 어디서 봐야 되겠는데 어우, 백모 소리 있어 보자 아, 쓰레 than 어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야 우리집의 그 사령관 벌써 일어났지 않을까 원래는 그 사령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살썩 이불속으로 이렇게 샥 들어가서 옆에가 이렇게 사차장 누버야되는데 아, 이거어떤다 빚받은 돈 조금이라도 봉착한다는 간에 도고폐 탁 도고버렸는데 야 빚받은 돈 거의 몽땅 탁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이 사령관의 탓입니다. 이 사령관의 탓이에요. 나 무시히 빚받을라 보내는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저 사령관 앞에서 다시는 맞아 안온다고 결신반표로 요 손목을 이렇게 따다다다 탁 이랬다 했지만 정작에 그 돈을 턱 보일거니 요 손이 지내고서 매삼질하는지 여기 딱 말기면 여기 옆으로 뻑받으면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밑으로 뻑받으면 지내 매삼질하는데 dropped ㅋㅋㅋㅋ gewz 명교 으ürü 뭐라수 다시 마 discounts 별비를 그게 팠어 손מד 그저 피드받은 돈을 거기서 빡앞은 이열산 치받안 어선 Fighting 야 무시 enslaved 우리 고소하 그러면서 Cheers 지금 고소 문제야? 어떻게 집에 들어가 교재를 하겠는가? 이게 지금 더 고려 아프다 옳소! 내 교구 딱 배우자는게 지금 무슨 배운다니? 야 나도 어쩌나게 장바 마다 놀고 슬슬 들어갔다 하다가 이제 새박에 요렇게 와닭딱 동겨냈어 그러니까 내 부모 이럴때 왠데 들어가서 어떻게 교재를 하는가? 좀 배워달란 말이오 그게 무슨 딱 배워야 아니지? 그럼 어찐다 말이오? 그 잔채나 생진집에다가 혼자 냈다 그리고 룩이 아름다운 데다 이렇게 쟁판에다 이런 분위기지 무슨 어쩜 왜 고지 듣었대? 야 인만 인만 이게 진해 귀총은 해 깨지구나 이게 어찐다 말이오 그래? 그거 어떻게 다 꾸민가에 달랬단 말이다 상치기나 제셋집에 사람이 죽은 데다가 비감한 심절로 번총을 했다 뭐 이게 지금 여자도 대본상 까먹지 꼬리 졌어 꼬리 졌어 비감한 심절로 번총을 했다 보통 대경우야 니 나랑 얻고 들어가라 어찐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마른 정신에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저 사령관인데 사니? 그래 뭐죠? 응 그래가 니 나랑 쭉 그 길 옆에 수리에 폭쇄해서 백돈자가 터벼고 콱콱콱콱 이래는 거 쭉 못해왔다 이래란 말이야 못해 무슨 못해 주워왔다겠어 아니 못해 주워왔다 야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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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빨 이빨 왜 매부 왔어 네 이빨 이빨 이케 매부 취했어 취했어 야 나 이제 저기 수원지로 한 꼴팩 이렇게 따라온데 이 매부 저 검딜려 가려서 그치 빅솔을 쏴 아비구 이래는 걸 내가 이제 주워 왔어 둘과 누구시오 점점 나아 먹으면 들이기 싫어, 드시기 들이기 싫어 이제까지 놀음 놀아 애리매기든게 이젠 또 술을 먹고 애리매길 예사이오 보시래요 봐마니, 허만히 놔둘게지 야스, 내가 놔둘게 어지러워 어지러워 놔둬라 놔둬라 이거 봐라, 이거 물 좀 떠다 주겠니 물이 어딨는가, 물이 어딨는가 놔둬라 내절로 떠오자 오늘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내가 어째나 멋진다 해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경호, 좀 일컬달라 일컬어 어째린다 성호야 너 아버지 어찌 뭐 이렇게 볼새를 상생하니 뭐 그렇게 상생하라니 내절마 너 아버지 신세는 죽어도 안 된다 야, 성호야 정신 차리죠 네 네입니다, 네 네 당신은 어땠돼서 일어왔어? 무슨 일이야? 아, 당신은 절차를 하고 야, 경호야 내절마 네 너 아버지 뭐 생각하믄 이 돈거도 오만놀에 이렇게 탕 미치고 싶다 여보 내절마야 오만놀에도 탕 미치고 싶단말로 당신들은 돈이 없어 아, 정말 당신은 일전도 없겠구나 야, 경호야 내절마야 이리 가꾸라다보이 맨대옥에 이열산, 치바주 얼소장밖에 없다 요게나 들고 장례금에 다 버텨라 암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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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부 그러니까 마상돈은 험왕땅 이렇게 뽀셔내버리는 파이구나 마상돈은 뽀셔라 이 내부 그것은 빛받은 돈 마상에다 싹 아이아이아 당신 취했다든게 마상돈은 뽀셔란다 정신은 어째 맞았습니까? 아 아니요 정말 지금 취했지 내가 어디서 좀 누워야 되겠다 빛받은 돈은 내놓으시오 빛받은 돈은 어디가였던가 빨리 내놓으시오 어차피 내가 여기다 옆에 있었는데 막 감았어 야, 이 내부 말하자 상식집에다 본첨에다 마자에다 다 대우고 그래야지 아니요 정말 그 성우 아버지 제사에다 이렇게 본첨을 내서 무슨게 제사에다 본첨을 했다고 또 사람 죽임까 또 사람 죽임까 또 사람 죽임까 전부님 당신이 다닐 그 이게 아줌마이 상처났다 했지 그런게 오만간에 설상 앞에서 만나서 아줌마이 상처났다든게 왜 이래서 이래서 얼마나 망신당했지 암까 네 그 아줌마이도 죽였던가 아니 얘기해달라 당신 사지라 당신 사지 하나하나 빗받을라 보내는가 말이오 내가 당신은 마자 안온다고 결심 발표를 했지만 보도로 탁 보이까나 요 또 손이 지레 매산매산매산매산매산 조금 놀았어 이제 다시 놀면 그 소모 거친다 했으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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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에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깨넣다 아 둘째 남아 다시 남아 내나갈게 내나갈게 내나간다 내나갈게 내보게 여보 여보 여기 맡송 아 여보 셋째 알콜 둘째 상쯡이 셋째 도시오 쟤이베 제이베! 이만 신문기사야! 신문기사야! 기사는 무슨 기사! 이거 딱 내 배우자니깃지 뭐! 이렇게 가서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족 구례가겠는가 하는거? 이거 좀 선배께서 허심하게 배우자니깃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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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겠다! 노래하겠다! 어째게 돼! 어째게 돼! 야! 어째게 돼! 니 이젠 뭐 배운다니? 저만 마다 배우겠다고! 인마새끼 이 부토로 터더스게 놀아쓰고! 여보 여보! 내가 잘어왔잖아! 막 억울해서 한개 활내 때리라고! 야! 여보 여보! 야! 결혼한지 얼마야 됐어? 그 종각시를 속이 태우니! 어? 옳어 옳어 옳어! 당신 말이야 옳어! 당신 말이야! 된다! 안개가서 호주한게 그 책임이 얼마나 궁금한지 아니? 아이 그랬어? 헛소리 치지마! 헛소리 치지마! 어디다 대고 헛소리 치지마! 이 우리집의 여성사령관님 봐라! 정말 이가 떨려서 딱 사자고 애쓰지마! 양말 파인하고 속걸이 색깔이 나라도 그거 일부어 신고 시쳐입으면서도 불토로 불토로 이랬어! 에이 연많이도 없다니고! 봐라! 오늘도 불토로 한마디 나니너 없지마! 이게 조금씩은거든 내가 이렇게 소원주고 막 더하쓰라! 야! 말소! 여보! 너 계속 놀게 놀음에다 이 집을 다 대우고 이런 새 집에서 살면서 다 같이 못 참는다 못 참는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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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가요? 두 분을 때랑 이럴 때면 오빠는 배와줘 너 좀 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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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다고! 못 가다고! 여보! 한 번만! 딱 용서를 해줘 한 번만! 딱 한 번! 여라해도 안 되겠어! 딱 한 번만! 여보! 일단 무릎을 끌어라! 여보! 딱 한 번만! 여보! 네 계속 이 낙은애를 따라 대우다가는 각시를 태우는 길밖에 없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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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낙은애를 뺐다! 여보! 여보! 뭐 저거 각시를 태우는다! 아이고, 내가 이 낙은애를 미는애를 안하니까 각시를 태우는거는 미는애를 안하니까 하이 아이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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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